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2월 13일에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1월에도 강진들이 일본과 환태평양 조선대 국가들의 발생 중에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본의 침몰위기에 시작이 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작년 2021년 9월 7일 저녁 6시 49분 56초에 발생했던 남태평양 통가에 리프카 마을의 판가이 지역에서 서북서쪽으로 18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규모 6.0의 지역이 그 시작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 약 한 달 후에 작년 2021년 10월 2일 오후 3시 29분 17초에 통가 근처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무려 527km의 신발 지진이었고 해저 화산에 대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후 7일 후인 10월 9일 저녁 7시 58분 31초에 다시 한번 바누아투의 해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진원의 깊이가 무려 535km였습니다. 그 후 6일 후인 10월 15일에 솔로 문제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일 후인 10월 18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일 후인 10월 24일에 대만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통과해서 시작된 해저의 대폭발이 바누아투와 솔로 문제도를 거쳐서 대만까지 올라왔으며 보름 정도 뒤인 11월 11일에는 일본 오키나와의 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통과해서 시작한 강진이 바누아투와 솔로 문제도 그리고 대만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 후 약 보름 뒤인 11월 25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의 솔로 문제도에서 다시 한번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남태평양과 대만 일본의 해저화산들이 일직선으로 도미노 연쇄 대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나흘 뒤인 11월 29일에는 일본 도쿄 인근의 이지제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11월 30일에는 바누아투 근처의 파푸안 유기네여서 규모 6.3과 6.1의 강진이 연속하여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계속하여 남태평양 대만 일본의 해저화산 지대를 도미노로 움직이던 폭발이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과해서 결국 대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태평양 통과해서 1월 15일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한 후에 하루 뒤인 1월 16일에는 대만 부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통과해 해저화산 폭발이 대만으로 올라왔고 6일 뒤인 1월 22일에 일본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 강진을 만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1월 4일 오전 6시 9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 진앙지는 지난 17년 동안에서 가장 큰 지진이었으며 남태평양의 대폭발과 함께 그 힘을 더욱 크게 응집시켜서 응력이 두 배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이며 그 폭발력은 이지제도를 거쳐서 일본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도쿄 인근의 후지산까지 대폭발을 할 수 있는 일본에게는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